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 tv의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은 경매 물건 분석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소재하는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경매사건번호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2020 타경 5020호 강제 경매사건입니다 본사건에 있어서는 북부지방법원 2020 타경 5020호 강제 경매사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효자 워너빌 아파트입니다 종별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 지분이 8.37평 검평이 25.6평입니다 34평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현재 6억 5천 정도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4억 7천 5백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권리 관계는 이 물건이 크게 하단은 없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청구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매취하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매 물건에 있어서 항상 경매취하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정보제를 보시면 있어가지고 청구채권액이 소액이니까 경매취하 되고 아 그럼 입찰 안 들어가고 이런 마인드는 접어두시라 이거죠 본사건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사건이기 때문에 매각기일이 2021년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1차 매각기일인데요 이날 때 만약 입찰 들어가신다 하면요 이 물건 하나만 달랑 분석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갔습니다기보다는 최소한 복수에서 한 두건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입찰을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법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경매법정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오늘 진행되는 경매사건에 대한 진행내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건 2020타경 502620 강제기밀사건에서 보니까 오 경매취하됐네 그럼 경매취하된 사실을 아시면 아 그럼 이 물건을 내가 이제 소위 제켜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정보지를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본사건 같은 경우에 보시니까 매각기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방송하는 날 기점에 한 10일후로 잡혀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차 매각기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1차 매각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느냐 그러니까 물론 경매취하의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경매취하됐면 어쩔 수 없어요 경매취하됐면 아무도 모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둘 밖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근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이 6억원입니다 근데 현재 최근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매매가격입니다 6억 5천만원을 해가지고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6억에 평가한 가격 시점은 2020년 8월 5일입니다 그런데 6억 5천만원 하니까 현재 2021년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걸로 미뤄와 가지고 아마도 가격이 약간 상승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날 때 당연히 1차 매각기일 날에서 입찰참여를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입찰보전금액은요 최점에 가끔 6억원에 10%인 얼마 6천만원을 준비하셔가지고 경매법정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희경동 효자 워너빌 아파트 34평행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실거래 기준에서 1개월 평균에서 6억 5천만원 이렇게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전세 가격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동 효자 워너빌 34평행 해서 전세 전월세죠 해서 4억 7천 5백만원이 현재 그 전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요 본건 전경을 좀 보시죠 본건은 이제 전체 각청에 보면 5호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본건은 3호입니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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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가 되어 있고 1층과 2층은 이제 상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상복합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또 보시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가 이제 내재되어 있죠 내재되어 있고요 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도로 4층이고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로드맵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본사건 같은 경우에 본건의 위치가 효자 워너빌 아파트역입니다 근데 직원 거리에 회기역이 있죠 여기 경의 중앙역 경춘선에서 회기역이고 1번 1호선이죠 1호선에서 회기역이 있고요 회기 전철력에서 아마 한 2,300m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소재 있고 여기 삼육 보건대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보면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이고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대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 보시니까 서울시립대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여기 나와 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자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외국어 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 대학교하고 여기 보시면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고요 외국어 대학교 나와 있네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중학교도 좀 소재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을 보시면 있어 가지고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교통시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남측으로 해가지고 휘경중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휘경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량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는 초등고등학교는 여기 주변에 이제 산재해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럼 본사건에 있어서 말이지요 로드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건인데요 네 본사건에 있어서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로드뷰를 보여 드리려니까 제가 요거를 누르면 되는데 네 네 됐습니다 본사건 정경입니다 음 1층과 2층 해서 상가가 있고 본건은 아마도 3호 라인이니까 중간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 그렇죠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도 사이드보다는 중간청이 중간 라인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겨울 되면 그나마 사이드층보다는 덜 춥고 여름 되면 덜 덥고 이런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앞으로는 앞에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6차선 도로가 있고 일반적으로 앞에 보니까 저 뭡니까 버스정류장도 이렇게 소재해 있네요 소재해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내부 구조도 잠깐 보시지요 34평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부 구조도 해가지고 방이 침실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방 세 칸이 있네요 그죠 방 세 칸이 있고 거실도 있고 이게 뭐 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출입구가 화장실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안방에 또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호별 배치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별 배치도 본건이 3호입니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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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기 때문에 3호 라인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본사건은 경매 정보지입니다 경매 정보지인데 보시면은 동대모 휴경동 264-2회 8필지 에서 효자 워너빌 아파트 되어 있고요 천국 채권액이 1,70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자 채권자의 천국 채권액이 현재 시세 매매가계는 6억 5천만원 한단 말이죠 6억 5천만원 하는데 강제경매이거든요 천국 채권액이 1,700만원이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하는 경매 취하가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 보시니까 신권에서 5월 24일날 여기에 제가 보니까 말이죠 변경이 한 번 됐거든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 있어서 어떤 경매 절차를 취하라 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정도 변경시켜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도 모르죠 2021년 5월 24일에 1,700만원 기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본건이 경매 취하가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시점 보시니까 본건에 있어서 감정이니 강림감정에서 평가를 하셨네요 6억 원으로 평가한 시점이 언제 되니까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8월 5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6억 원이다 그런데 현재 2021년 5월 오늘이 13일입니다 5월 13일이니까 약 90 11 12 1 2 3 4 5 5 9 9개월 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6억 원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분명히 약간의 가격 상승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현재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6억 5천만 원 정도 다라는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차인 관계란인데 권리 관계 분석인데 권리 분석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건조당권이 국민은행이겠죠 국자니까 두 건의 연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이렇듯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현재 1차가격이 1차가격이 6억 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02조입니다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률 잉이 없는 경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1차 아니면 2차길라 이게 뭐 1차가입니까 6억 원인데 이게 6억 원 이하로 낙찰되겠습니까 만약 경매가 취약 안 된다면 아마 6억 원 전에서 낙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듯이 선순위의 국민은행의 채권액 이거 전액 다 합치더라도 뭐 3억 한 5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채권채고액이 3억 5천만 원인데 실채권액은 3억 5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실채권액이다 할지라도 이 국민은행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전액 다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익률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마음 놓고 입찰 경매만 취하면 안 된다면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갔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예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이게 본사건에 있어서요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조사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본사건에 있어서 보니까 아마 전입 세례주의 임 모신 이분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분이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연남력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인이 주에 법인인데요 법인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법인의 대표가 이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낙찰적 크게 어떤 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임대차 관계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경매인 입장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참 잘 뜯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다 이거지 따라서 내가 이거 내 걸로 하고 싫다 이거지 이랬을 때 법원에다가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등을 하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어떤 청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그냥 단지 법원 경매 계획하고자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백번 외쳐봤자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찬찬히 보시고 특히 밑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만 이게 여기에 공란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요 낙찰자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다 또 아나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배당 요구 종교일이 2020년 10월 12일인데 여기 또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게 소위 소멸기준 권리거든요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이 어 없구나 없잖아요 2013년도 6월달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즉 낙찰자는 부담을 할 그런 경우에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사건 보시니까 전입세례 열람 내역인데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 전입세례 열람 내역은 반드시 반드시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내 집이 오른동인데 물건지 어디요 동대문구네 그럼 내가 동대문구 본군까지 가야 되나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송파구 오른동에 살면 오른동 동사무소 아니십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요 본권에 경매청보즈 있죠 경매청보즈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가지고 열람 신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전입세례 열람 내역을 우리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지번 주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입세례 열람을 발급받을 수 있겠네요 좀 번거로운 것도 아닙니다 도로명 주소로 된 전입세례 열람 내역과 지번으로 된 전입세례 열람 내역이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 발급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내용이 똑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다 그러면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망으로 67이죠 이게 도로명 주소잖아요 그죠 도로명 주소란 말이죠 본사건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휘경동이니까 이건 지번 주소라 해가지고 전입세례 열람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에게 비교적 매매 가격 대비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100% 다 경매가 취하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경매인들은요 경매 취합은 취하되면 취하되는 거예요 물건만 좋으면요 물건만 좋으면 그냥 들어가서 입찰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경매법정 앞에 게시판을 또 보니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보니까 오늘 경매 취하됐네 그럼 없을 수 없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타경 5020호 강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